네, 안녕하세요. 보건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PHP 환경에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웹셀 제너레이터 하는 것, 생성하는 Weebly라는 도구를 한번 활용하려고 합니다. Weebly는 이제 우리가 칼리누스, 현재 저는 2019년도 1버전으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Weebly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칼리누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PHP 환경에 어떤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찾을 수가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웹셀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웹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로 이제 웹셀을 한번 생성을 하기 전에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box, 우리가 BW 앱을 이용해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살펴볼 것이고요. BW 앱 쪽에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은 어디 쪽에 있냐면 기능이요. 이쪽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Unlisted 파일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WSP TOP10 2013년도 기준인데 거기에 없고 위쪽에 없고요. 어더 버그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핵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아무것도 필터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지라고 업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있는데 필터링을 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로우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PHP를 파일을 여러분들이 올리시면은 바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을 통해 가지고 파일 웹셀을 생성을 하고 난 뒤에 요것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방법은 위블리 쪽을 위해서 제너레이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성할 패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블리,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shell.php라고 이렇게 생성을 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루트라는 공간에 저희가 이렇게 해야죠. 루트에 shell.php 이렇게 해서 경로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생성이, 아,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셨나요? 패스, 해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너레이터 바로 생성이 됐죠. 그럼 패스워드가 해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요만큼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s 치시면은 shell.php라고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냥 그 php 웹셀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얘를 사용하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shell.php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좀 테스트 0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shell.php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낭독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php 인코딩 방식도 이 안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불필요한 그 패턴들이 있어요. 볼필요한 패턴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운데다가 집어넣고 이제 굉장히 낭독화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면 kh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kf 이런 문자열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관련된 불필요한 그러한 패턴들이 계속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낭독화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실 차단 솔루션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솔루션을 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IPS 침입탐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세션이 매져진 상태 그러니까 현재 파일 업로드를 하고 난 뒤에 시스템과 매져진 상태에서도 이것이 중간중간에 전달하는 값과 그 다음에 돌아가는 값들이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와이어샤크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난 뒤에 얘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 있는 이 브라우저 있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ell.php 저희가 올린 거 이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난 뒤에 here라는 공간 클릭을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바로 절대 경로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192.168 해가지고 images shell.php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 경로인데 얘를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얘가 지금 이제 php가 실행이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는 이 공격자와 세션이 맺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메타스플리트의 그 메타프리터라고 앞에서 계속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통신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 시스템과 침투한 시스템과 계속 통신을 하면서 이제 공격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자들이 원하는 명령어들을 계속 내리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Weebly라고 명령을 쳤을 때 방법이 나오죠? 지금 현재 보면은 Weebly하고 세션, 뭐 패스 CMD, 그 다음에 Weebly URL, 패스워드, 이게 CM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딱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CMD 명령어를 내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션을 맺어주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로 직접적으로 접속을 하는 것보다는 절대경로까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Weebly, 그 다음에 URL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절대경로까지 다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아까 우리가 해커라고 해가지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죠. 그래서 하여워 하시면은 이렇게 세션이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에 대한 요거, 요거 세션이 맺어졌다는 것은 네, 항상 뜨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CMD까지 우리가 커맨드 명령어까지 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세션이 맺어지는지 안 뺐는지는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헬프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오죠. 자, 우리가 강의 때문에 지금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헬프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를 하고 난 뒤에 또 시스템의 이렇게 쉘 권한들을 획득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내부의 시스템들을 침투를 해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명령어들이 필요해요. 그냥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어로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막상 들어가보면은 명령어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거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제 리눅스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많이 익히지 않으면은 그런 형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복각적인 어떤 명령어들을 할 때도 불편해요. 많이요.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시그 메타스포이트 같은 경우나 이렇게 위블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엔파이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어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죠. 모듈로 만드는 겁니다. 위블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웹시엘이라는 것만 이용을 해서 시스템에 침투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뭔가 정보들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etc 패스워드 물론 이제 etc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cat 한 칸 뛰고 etc 패스워드 해도 명령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명령어 제공되고 있는 거를 한번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audit, etc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엔터 치시면 이렇게 etc 패스워드 파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정보들 얻는 것들 파일 ls 정보들 얻는 것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shell.sh 이거는 shell 명령어들을 입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shell.sh 라고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프로세스 정보들을 다는 얻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ps 라고 하시면은 프로세스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여기 지원되는 그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 빅박스 안에 시스템을 진투를 하고 난 뒤에 여러가지 형태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버스 커넥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요. 리버스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당연히 shell이라는 일부의 권한들을 획득하는 방식이겠지만은 실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이 빅박스가 이제 리눅스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에 실제 접속을 shell 권한을 얻어서 자유롭게 시스템의 리눅스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 커넥션을 하게 될 건데 NC-LVP 그 다음에 7878이라고 해서 우리가 욕한 거 아닙니다. 7878입니다. 7878이라고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포트를 리스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공격자 이 칼리 리눅스 쪽에서 자기한테 붙도록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트를 열어놓고 이제 공격당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거꾸로 거꾸로 접속을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거꾸로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리버스 커넥션 리버스 텔렉, 리버스 shell 이렇게 명칭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878로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명령어들을 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C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실 NC라는 명령어들이 이제 막힐 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리버스와 관련된 것이 있어요. 네 좀 찾을게요. 자 보여드릴까요. 백도어 리버스 TCP라고 이렇게 있죠. TCP shell을 이용한 이 스퀘트 리버스 TCP를 하는 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도어 메타프리터도 있어요. 이건 메타스프리트라는 것을 기능을 해서 백도어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도 TCP, 요 3개가 그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도어 리버스 TCP를 이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다가 명령어를 집어넣을 할게요. 자 패스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IP 정보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칼리눅스 IP를 현재 확인을 안 했죠. 그래서 192.168.130.176 유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 8, 7, 8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아까 만들었던 리스닝하고 있던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리스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얘는 이제 여러 번 시도하는 방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하고 나중에 그냥 끊어야 하는 건데 계속 연결을 시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드레스가 사용하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쉘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LS 하시고 PS 치시고 그 다음에 클리어가 안되죠? 클리어가 안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세스 넷스텍트 명령어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넷스텍트, 마이너스 NH, 넷스텍트, 마이너스 NH 치시면은 넷스텍트, 넷커넥션 정보나 그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AT, PTC, EDC, 패스워드 이렇게 치시면은 패스워드 정보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블리라고 했을 때 명령어 나온 것들이 있죠? 명령어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메타스프리트, 메타프리터에 좀 익숙해진다면 또 그걸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블리라는 기능들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장점들을 좀 살펴보겠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왜 이것들을 또 활용하고 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와이어샤크로 이제 제가 패킷을 뜬 과정입니다. 패킷을 뜨는 방법들은 이전에 이제 와이어샤크 활용법 중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그거를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는 이제 공격하는 동안에 이제 와이어샤크로 패킷을 떴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공격,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공격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어떻게 패킷이 떠지는지 패킷이 캡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요즘 컨설팅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단어들이 조금 이제 유튜브 단어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떠진다 이런 말들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저희들이 공부한 것처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위블리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토콜의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프로토콜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통계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위에 것들은 이제 저희 제 환경에서 이제 뜬 거 그 다음 칼리누스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무시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을 보시면 다 HTTP 그 다음에 라인바이스드 텍스트 데이터가 일부 계속 그 아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가 HTTP인 게 HTTP 쪽에서 이 정보들이 라인바이스드 쪽으로 많이 나오면 얘는 HTTP의 리퀘스트하고 리스펀스 값들 그게 그 웹사이트 쪽에서 뭔가 정보들을 공유를 할 때 이렇게 라인바이스드 텍스트 데이터가 나온다.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HTTP 형식이기 때문에 HTTP 리퀘스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찍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BW 앱에서 얼리스트 파일 업로드에 접근을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행하기까지 두 번 정도 접근을 하죠. 한 번에 페이지에 올릴 때 그 다음에 접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shell.php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12번 정도 카운트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실행을 공격을 명령어로 실행을 할 때마다 이미지 shell.php 라는 것을 통해서 명령어를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딱 한 번 접근했잖아요. 근데 12번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킷을 더 자세히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우선은 여류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하고 리스판스를 받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공격할 때만 찍었기 때문에 다른 패킷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인 정보가 찍혔고요. 순서대로요. 그 다음에 포탈 정보가 찍혔고요. 중간에 success.txt는요. 그냥 놔두세요. bwb에서 그냥 있는 파일이에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놓으시면은 언 리스트 파일 업로드해서 우리가 파일을 올린 것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들을 보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TCP 스트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있고 요것들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언 리스트 파일 업로드 PHP를 통해 가지고 포스트로 올렸고요. 그 포스트로 올린 shell.php는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cat.shell.php로 봤던 그놈입니다. 그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난도화되어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뒤에 실행이 됐겠죠. 이 뒤에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얘네들이죠. 12번 정도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어느 위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은 shell.php라는 것이 실행되는 애를 보면은 다 계속 이렇게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패키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래서 TCP 팔로우 쪽에서 TCP 스트링 아니면 HTTP 스트링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두 개를 보시면은 shell.php라고 지금 현재 포스트 값으로 데이터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야야야야 포스트 값. 포스트 값으로 이렇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분명히 저희는 어떤 etc 패스워드 아니면은 리버스 커넥션 이런 명령어들을 보면 내렸다는 거죠. 여기에서요. 그런데 패키지 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물음표 쳐지고 뭔가 이제 난도화되어 있는 난도화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명령어를 전달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값을 또 와요. 리스폰스 값이 오죠. 다른 것을 한번 패키지를 좀 볼까요. 그러면 다른 애들. 이 아래쪽에 이제 뒤에 저희가 리버스 커넥션 했던 애가 좀 데이터가 좀 크기 때문에 또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명령어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지금 현재 패키지처럼 안 보이지만은 실제 이 이볼리라는 애는요. 이렇게 세션을 유지하고 난 뒤에 자기만의 이런 인코딩 기법을 통해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침입탐지 시스템 그리고 분석가 입장에서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정보들. 헤더 정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달되는 이런 헤더 정보 같은 거나 그런 데에 어떤 힌트들이 찍히게 되는데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힌트들이 없죠. 이 코딩되어 있는 이 난도카 되어 있는 이것만 현재 보이는 것이고요. 이 위에는 이볼리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힌트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입탐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패턴들이 없으면은 사실 이거는 탐지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물론 이제 패턴을 탐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자열만 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길이값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얘에 대해서 이게 암호화가 되어 있냐 여부되어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웹셀 차단 솔루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현재 다른 웹셀의 어떤 평문으로 통신되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불리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되는 쉘.php 자체도 우리가 php 인코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전달되는 값들도 이렇게 인코딩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문자냐 어떤 명령이냐 라고 했을 때는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되는데 이 푸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위불리가 또 3.0대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 거하고 다른 패턴들을 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서 위불리에 대한 활용법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패킷이 어떤 식으로 이제 캡처가 되는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